2장의 구금제도 보겠습니다 이 구금제도는 이 단락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가 잘 된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제 5번제의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장단점과 개념을 파악한 게 중요합니다 먼저 펜실베니아제는 다른 말로 하면 엄정 독거제 아주 엄하게 독거한다 독거하되 언제든지 항상 일인일실 독거제를 실사한다는 이야기겠죠 펜실베니아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5번제 같은 경우는 엄정 독거제의 단점을 보완한 지고입니다 그래서 엄정해라 좀 완화시킨 거야 완화독거제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펜실베니아제를 먼저 보시면 주간 야간 구분 없이 항상 독거수용한다 절대적인 침묵하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작업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자신이 거실에서 혼자 다 처리합니다 다른 수용자 접촉에 일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엄정 독거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정 독거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혼자 있으면 어때요? 자기 범죄를 후회하고 반상할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편실베니아제 장단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장점이 첫 번째 스스로 범죄에 대해서 반성 및 속죄할 기회를 정하여 정신적 개선과 교화에 효과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호 및 규율 유지에 용이하다 3번에 수용자 간 통모가 불가능하여 동료 수용자로 인한 아픔, 감염,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통모에 의한 조종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비결 수용자의 증건밀 방지 효과적이다 단점 보시면 오랫동안 혼자 두면 심리적, 정의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죠 우울증 같은 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이나 교육, 운동 등 사적 훈련에 적합한 초월을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활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1실이니까 경비가 당연히 많이 든다 그리고 다른 수용자가 자살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의식하에 미국 5번 감옥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엘람 린즈라는 사람이 구원했던 게 5번제입니다 주간에는 혼과의 공동작업을 시키고 작업이 없는 야간에만 독관을 분리하는 게 바로 5번제입니다 그래서 엄정 독고를 완화시켰으니까 완화독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업의 능률성을 위해서 주간에 공동작업을 하게 했더니 일하면서 막 잡담도 하고 대화를 막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때요? 조종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작당해가지고요 또는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다른 범죄자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다 즉 악풍감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화돼 침묵하에 대화를 하지 말고 침묵하에 해라 라고 함으로써 악풍감염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했던 제도가 5번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못하겠다는 점에서 침묵제, 대화금지제, 교담금지제, 반독고제 이런 이름하에 불립니다 그래서 같은 말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